안녕하세요. 오늘도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온 한 팀장입니다. 8월 14일 업데이트 내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비 내구도에 관해서 회원님들 많은 의견을 받고 있고 또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도 회복 방법, 재료가 되는 장비의 수급, 그리고 캐릭터 사망시 내구도 감소 이것 때문에 PK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기 어렵다는 그 의견까지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내구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해결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시작한 게 먼저 아이템 던전의 드랍률을 울리는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비의 내구도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서버 초기라서 무난한 성급 장비가 어느 정도 가치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시 내구도 감소에 부담이 좀 있지만 던전 돌 때 그래도 아이템 던전에서 지금보다 많은 장비를 좀 수급할 수 있다면 조금 내구도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급 장비를 어느 정도 또 떨어져서 본인이 이제 인벤토리 수급이 되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다이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할 만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템 던전을 업데이트 이후에도 꼼꼼히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엑스타로스 서버에 제2 월드보스 레오스테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저도 함께 회원님들과 함께 월드보스 콘텐츠 참여해서 오랜만에 이 친구의 땅치기에 열심히 건복해서 누웠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하셔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월드보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적극도에 따라서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3 월드보스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소에서 재료 아이템이 거래되는 상황을 보면 많은 회원님들께서 악세사리 위주로 제작 장비에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첨가제 상품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저희가 또 상점에서 구매하게 되면 PK패드 사냥이나 특수 콘텐츠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유저분들이 최소한의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세팅해 보았는데요. 이 상품 역시도 우리 회원님들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 상품 오픈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마감을 할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모여서 길드를 생성하고 또 이 길드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의 특별 이벤트는 길드레이드 그 중 첫 번째 보스인 설룡 사냥을 세팅했습니다. 카페 이벤트로도 이 어린 설룡과 전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는 이벤트를 마련해 봤습니다. 아직 길드에 들어가지 않은 회원님들은 길드란에서 마음에 드시는 길드에 가입하시거나 혹은 직접 길드를 생성하셔서 이번 이벤트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쿠폰을 통해 골드와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해주석이라는 아이템을 선물로 드립니다. 해주석 사용법은 기존의 아이템 복구 창에서 복구 아이템이라는 새로운 탭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리를 위한 해주석의 양은 장비의 강화된 정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켓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석 사용법은 공식 카페 컨텐츠 매뉴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 링크를 유튜브 더보기란과 카페 게시물에 올려 놓았으니까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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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